주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 순서가 오직 주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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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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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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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배달의 근처로 가서 손님들아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한우에 올려 가시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업찬 기쁨으로 예수님에 돌아와 계속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설교하실 분은 플로홍 아가 목사님입니다 지금 리옹에 있는 그레이스 브레드렌 철치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요잔회의에 참석해서 불호 통역을 많이 섬기셨던 것 같아요 스티브 차 목사님이 이 불호 예배를 소개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특별하겠습니다 스티브 차이프 the sir 이의 박스에رت 이 박스에رت from Lyon 저희의 박스 브레드렌 철치 그리고 많이 사용했을 때 한국어 traducion의 프랑스에서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첫 번째 제가 알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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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불어에배에 올 수 있으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안에 롤이 미국인이신데 지금 프랑스에 계시는데요. 그리고 제 교회에 섬기고 있는 모든 사유자분들께서 인사를 전화해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하영 자매와 두취아 라는 분이 계시는데 특히 한국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st-ce que le Seigneur du Ciel et de la Terre nous regarde en disant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실까요? est-ce qu'il regarde nos défaillances, notre manque d'engagement, notre égoïsme avec une telle désapprobation qu'il la souhaite se séparer de nous? 우리를 되게 부족하고, 무심하고, 되게 먼 느낌으로, 멀리서, 그저 실망감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et parfois nos expériences de vie color notre image de Dieu 어쩔 때는 저희가 삶에서 하나님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si nous avons eu des parents difficiles, dur et exigeants, nous pensons que Dieu est dur, difficile et exigeant. ou si nous pensons que les circonstances de la vie sont le reflet de l'intention de Dieu, si nos circonstances vont bien, on est proche de Dieu, si nos circonstances vont mal, on est loin de Dieu.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들고, 우리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주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je viens de la France et l'éducation française est très négative. c'est toujours peu mieux faire. 저는 프랑스에서 왔고, 프랑스의 교육은 무조건 부정적이고, 무조건 더 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et parfois on a ce sentiment que Dieu en garde dit, peu mieux faire. 근데 간혹 가다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Le pasteur Dan Ortlund a écrit un livre magnifique intitulé «Dou et humble de coeur». Dan Ortlund 목사님이라는 분은 훌륭한 책에 온화하고 감성한 마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Il écrit, «Les pécheurs déchus et anxieux ont la capacité de trouver à l'infini des raisons qu'aurait Jésus de les mettre dehors. » 예수님이 자신들을 내쫓을 이유를 무한히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읽어 하셨죠. Et ce soir, j'aimerais apporter un encouragement.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완전하신 제사장이신지,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우리의 참된 왕같은 제사장이신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이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배달의 앞에까지 가시겠고 두 손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굉장히 슬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절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에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하고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를 부활시켰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일이고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멋진 스티븐 조프스가 와서 아름다운 컴퓨터들을 만들 수도 있죠. 만약에 그분이 죽으면 누가 다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과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경하신 분이신지를 입증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저와 저희 아내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다 결혼했고요. 그 두 자녀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해외에서 사는 것이 저희에게는 금지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요. 그런데 떠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만나는 일은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는 또 작별의 인사의 시간이 공항에서 필요하죠. 그럼 우리 가고 싶습니다. 공항에 가서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 아내는 너무 슬퍼서 지내서 울고 계시고요. 프랑스기 때문에 조금은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손을 좀 올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대를 합니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닙니까?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분에게 허락을 받아서 혹시 어깨에 손을 대고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 드릴 때가 있고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래위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주 귀한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래위기 말씀은 내가 다 외웠을 것입니다. 두 장식 2절에서 이제 4절 말씀이죠. 아마 제가 알고 있으면 성경에서 아주 유일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을 묘사한 말씀이죠. 아론이 백성량의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속죄죄물과 권죄죄물과 화목죄물이 들여졌던 이 시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손을 올려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복, 많은 동물들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3, 4년 전에 제가 시골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교회사연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양이 있죠. 그리고 양을 죽여야 된다면 아주 힘든 일일 것입니다. 피가 나겠죠. 그리고 아론은 그 당시에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피 벗고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고 다행히도.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하신 게 있습니다. Il n'a pas offert des sacrifices d'animaux. 피생 재물을 누리신 게 아니고 Il a offert sa propre vie. 본인의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을 놓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놓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희생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손을 올리시고 축복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묘사들을 보았을 때에 믿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체직 질 겉옷을 입히지만 다시 벗었을 때 피가 나고 살이 느껴지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숨식인 듯 그 고통 하지만 그 3시간의 고통은 아주 끔찍하고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서는 계속 졸업을 입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곳의 어둠이 그 어둠들이 다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 시즌과의 사회적 얘기합니다. escol을 의해 어쩌자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로 분노하시고 화나시고 내가 그 죄인이지만 이 모든 분노를 오직 예수님께 향하여 그의 유일한 아들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십니다. 프랑스 시각자 앙리 브로쉐는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내용을 많이 감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기에 무겁게 얽혀지는 것을 느끼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죄들로 인해 자신이 무한히 더럽고 혐오스럽고 가증스럽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소식은 그로 인해서 대체되고 변화된 환경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삶이었죠. 예수님은 이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과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겪으셨는데 그것을 원래 우리가 겪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모든 것을 대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모든 것을 대신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찢겨진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범하고 있는 이 모든 법에 위반되는 죄책감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수치스럽게 행동하는 주변이나 하나님께 부드럽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마귀나 사나기나 그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는 고통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답변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롭다 칭함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보자에 주신 예수님 곁에서 확신을 갖고 하늘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단어는 기쁨,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진노를 그의 아들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진노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51절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천천히 올라가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았던 그 광경은 너무도 아름답고 멋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상상하면 참 기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무미들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을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무슨 의미일까요? 동사, eologeo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칭찬하자, 축하하자, 감사하다 라는 의미를 갖죠. les centaines d'occurrences dans la Bible que l'on a dans l'ancien testament on évoque souvent la notion de prendre plaisir, d'être favorable, d'être bien disposé. 성경에는 수백 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예상하는 히브리어는 기뻐하다, 지지하다, 호의적이다, 기쁘게 받아들여진다 라는 의미를 해석됩니다. 많은 문화에서 이 축복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드린 예배를 참 감동 있게 드렸습니다. 이 로잔 대회에서의 많은 부분들이 참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한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항상 축복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예, 축복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예배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목사님이나 혹은 또 다른 분들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가 아닌 또 다른 종교에 의해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문을 대어가면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대회에서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큰 축복을 제자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삶에서의 축복은 어떨까요? 저는 이 유대교,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유대교신인데요. 유대교는 살면서 하루에 100원 이상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멘, 그러면 이 모든 백과 사전을 묘사하기에는 길기 때문에 지금 당부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유대교가 같은 경우에는 식 전 식 후에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식 전에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것 뿐만 아니라 아마 긴 시간이었을 텐데요. 이들의 삶 가운데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시고 전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 너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자비를 축복한다. 그 당시에 이 모든 격려의 말씀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수많은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예수님의 힘든 그 죽음을 더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격려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사를 하면서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배달해주시는 분이 간혹가다는 본인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잔디깎이 기계를 판매하는 자가 그렇게 위험한 직업이었는지 저는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간혹 약속을 못 지키고 늦게 왔을 때 삶에서 되게 다양한 순간에 저주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가족 간에 아주 어려운 상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일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고 새롭게 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로리 번역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분은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티모티 켈러라는 저자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분은 번역을 하면서 야곱의 내용을 읽게 되는데 아주 큰 감동을 얻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티모티 켈러가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야곱이 일평생 아버지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랑 싸웠고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라반과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축복은 예수님 암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을 때에 한 15가지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택받았고 지금 에베소서의 수십여 가지 이상의 축복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에베소서 1장을 1인칭으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향해 그 모든 수많은 축복들을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축복하셨고 이미 나에게 흐뭇고 귀한 존재가 되도록 참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축복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 우리를 아주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이 관점이 변화됩니다. 두려움에서 확신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확신해서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52절, 53절 말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하셨으면 예수님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무상 증명과 반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오셨다면 사실 그거는 말이 되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 유대교 그리고 그 이전의 초대교회에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들이 다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던 자들은 다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화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의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이 제자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삶을 영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더 많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의 열정과 엄청난 기도의 힘과 모든 인내를 제가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한 부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과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분분하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 때 일반적으로는 다 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께 그런 질문을 던질 때는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만 똑같이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왜 그걸 믿는다는 것인지 만약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를 나와 함께 하늘로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아주 침착하게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 갔어요. 제가 아내를 사랑했어요. 제가 성실했어요. 제가 읽은 제 비밀를 읽고 매일 읽고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요. 아마 이 모든 답변들은 우리가 지옥 가기 아주 쉬운 답변들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 나는 것입니다. 아내로 인해서 내가 한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겠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분노와 진노와 심각한 상황을 모두 덮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Jean chapitre 16 nous montre que le Saint Esprit est donné pour que nous croyons que j'ai... parce que le Saint Esprit, pardon, est donné pour convaincre le monde de... justice... ah, j'ai un petit peu, ah... Yes, Yohan book 16. Il est pour vaincre le monde de péché, de justice et de jugement, pardon. Yes, il est pour vaincre le monde de péché, de justice et de jugement, pardon. Yes, il est pour vaincre le monde de péché, de justice et de jugement, pardon. But ce n'est pas le péché au pluriel. C'est le péché parce que il ne fera pas en moi. 그런데 여기서의 죄는 복수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면을 구하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평생 기도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데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축복을 느끼십니까? 티모데 켈러는 이렇게 적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마흔 깊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trouvez-vous une source intérissable, intarissable de joie et de force dans les paroles. «Tu es mon enfant bien-aimé, tu fais toute ma joie. »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며, 나는 너로 인해 기뻐한다, 라는 말씀에서 끝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을 찾고 계십니까? et un peu plus loin, il ajoute, comme Jacob, nous ne découvrons cette vérité qu'après avoir recherché la bénédiction, pendant toute notre vie, dans tous les mauvais endroits possibles. 그리고 뒷절에서, 야곱처럼 우리도 종종 평생 동안 잘못된 곳에서 축복을 찾아 해낸 후에야,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극도의 약함을 경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춤을 추며, 쩍쩍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고열의 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채움으로 우리가 채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저희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보이고,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이니라, 예수님께 보존될 수 있도록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니라, 예수님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열정을 주님께 쏟아,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 주님을 향해 믿음과 신뢰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이 모든 축복을 내려주신 주님을 향해 믿음과 신뢰를 많이 올려주신 주님의 bos을 향해 믿음과 신뢰를 이겨내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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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ésus, mon Sauveur, je lève les yeux pour montrer celui qui dit haut des cieux un tercèvre pour moi au paix de son paix afin de détacher les yeux de la terre auprès de toi j'ai des places qui m'entendent auprès de toi je suis l'enfant on recevra car qui a tout payé pour moi Jésus, je t'aime qui est le roi des rois l'horizon l'horizon s'assemblent il est toujours là déclenchant mes regards les chances et en bas avec avec pour moi afin de m'entendre toujours dans la foi auprès auprès de toi j'ai des places qui m'entendent auprès de toi le père de nous je suis la foi je ne sais pas qu'un dit à qui me pour moi jésus, je t'aime qui est le roi des rois je t'aime je t'aime je t'aime notre père qui est aussi que ton nom soit sanctifié que ton règne vienne que la volonté soit faite sur la terre comme au ciel dont nous devons nous sommes calmes de ces jours pardonne-nous de nos offenses comme nous pardonnons aussi à ceux qui nous ont offensés nous laisse par contre une tentation de l'évolution car c'est à quoi t'appartiennent le règne la puissance et la gloire pour les siècles et les siècles Amen Ephésiens chapitre 6 les versets 23 à 24 que la paix et l'amour soient données aux frères avec la foi de la part de Dieu le Père et du Seigneur Jésus-Christ que la grâce soit avec tous ceux qui aime notre Seigneur Jésus-Christ d'une manière inalterable et nous qui apporte Aqui c'est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